늘상 흐리는 말씀이지만 다수들은 거의 그럴거에요 그때 나가라 입금될 때 몰라 박수와 한 송이 쏟아질 때 살아있으고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쪽이라고 하는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또 사랑스러운 우리 애기 찬헌이를 위해서 지금 체력을 기축하고 계신건가요? 지금 워밍업 하시고 일단 찬헌이한테 쏟아내시면 됩니다 자 손 한 번 춥 죄송한데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손 한 번 춥고 눈 한 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구나 저는 너무 죽을 많이 당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원한 날 시원한 곡 하나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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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찍부터 기다리실때 많이 힘드셨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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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깨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진짜 좋네요. 늘 우딘의 삶 속에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비롯, 친구, 동료들, 여러 나를 위로해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처음 들으신, 평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노래를 딱 1년 전에 발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좋은 공간, 좋은 공기 속에서 불러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이야. I'm on your side. 나는 네 편이야.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조금 몽글몽글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휴. 좋네요. 오늘 계신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이 무대를 준비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다수분들 전부다 폼 미친 하루인과 같습니다. 지금 한 해 반 지나고 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잘 걸어가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본인에게 그래 나 잘하고 있다 아이고 나 폼 미쳤지 뭐 내가 와라 폼 미쳤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폼 미쳤다를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격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 오늘 폼 미쳤다 준비합니다. 자 이제 출격 준비 폼 미쳤다 미쳤다 박자가 가서 만나는 부분 있죠. 들으시다 보면 아쉽고 싶습니다. 자 폼 미쳤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한 부분만 불러드리고 차라리에게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면 앵콜이 준비가 되어있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아 뭐 제 한동 공연도 아니고 또 여러가지 정해져있는 순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 곡 하나 탁하고 저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가 찐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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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